현실 창업 교육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쭉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엑셀러레이터나 계속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 있는 거고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자가 중간에 있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을 따로 권위자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보육하던 방식이 항상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오히려 공개적인 정보 제공과 좀 더 많은 공민된 사람들한테 평판이 주고받을 수 있는 레피테이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도 역시 또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창업자에게 다 떠먹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민간의 엑셀러레이터 특징은 저는 이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도 항상 정보는 차등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인터넷 창업하고 커머스로 한 2천억씩 벌었던 사람이 대체 체험업하는 사람에게 지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처음 만들어보는 창업가랑 똑같은 교육을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차등 제공이 돼야 되고 개인화 돼야 된다. 그리고 관찰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창업자를 분석하지 않고 창업자 전체 그룹 지어가지고 하는 매스미디어적인 방식의 창업교육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이해관계자의 조력.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대부분 하다가 반다. 내 주분이 얘네 주식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내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정부에서 주는 멘토링비 10만원 15만원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임벌브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감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로서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단돈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간 기업들을 더 투자 연결을 많이 시켜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 커리큘럼은 이제 있자. 그리고 우리 보육기관이라는 과정은 있자. 그래서 해외에서도 얼룸 나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대학생들 위주로 보시면 창업 위향은 있지만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프리랜서형 창업 위주고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고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하고 싶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창업들이 많다. 아주 이기적인 창업들이 많다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거고요. 저희가 만나본 많은 창업가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실패를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오히려 환원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